네 안녕하세요. 보안 전문가를 위한 파워젤 강의를 맡은 나바보라 소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지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의 주제는 파워젤이구요. 특히 보안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가 될 수 있겠죠. 파워젤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안을 접목시킬까 그리고 보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파워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정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 이제 파워젤을 쓸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파워젤이 어떤건지 어떻게 실행하는지부터 파워젤의 버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맞는 실습 환경을 직접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액티브 디렉토리에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라서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만큼 그리고 이 실습을 진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설명을 그래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환경구축까지 하고 여기 이제 세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인 문법을 익힐거에요. 근데 이제 문법을 익힐 때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언어 새로운거 익히면 항상 앞에 쭉쭉쭉 변수선언부터 시작해서 지겨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진 않구요.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핵심만 예제를 통해서 예제와 실습을 통해서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뼈대 구성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배운 문법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모듈이 되는 뼈대를 만들어 볼 거에요. 모듈이 뭔지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렇게 첫번째 단계에서 파워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령어들도 실행해 보고 어떤 기본 기능들도 실행을 해보고 감을 익힐 거에요. 감을 익히고 그리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파워쉘 기능 확장이라고 제가 주제를 담아놨는데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 윈도우 운영체제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파워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더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스크립트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런 명령어들을 한번 실행해 보고 아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 기능들을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닷넷이라든가 컴어보젝트, WMI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파워쉘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오픈소스, 오픈소스라고 할 것도 없죠. 좀 유용한 파워쉘 스크립트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기본 내장 기능보다는 이렇게 닷넷, 컴어보젝트, WMI 쓰는 걸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확장 기능들을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물론 실습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보안에 접목시키기에요. 사실 사실 이 앞 두 단계만 잘 익히신다면 세 번째 보안에 접목시키기 단계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보안에 접목시키기, 접목을 시키려면 보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완전 어떻게 보면 보안에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파워쉘을 쓸 수 있구나라는 팁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 주제가 파워쉘이라서 예를 들어서 악성코드 분석이라는 파워쉘 악성코드 분석을 악성코드 분석 방법론부터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은 있다는 전제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는 해주십사 하고 그렇지만 제가 설명으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단계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남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뼈대를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나만의 어떤 기본적인 모드를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모드를 만들어 보고 그 만든 결과를 저한테 제출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제출해 주시면은 혹은 제가 드리는 어떤 숙제 같은 거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익힌 것을 가지고 실습을 해 보고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시고 실습을 하고 피드백을 받으시면은 좀 더 네 의미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의는 주로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ppt도 있긴 하지만 ppt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을 정리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제가 하는 모든 실습 명령어들을 강의 자료에 다 담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게 되면 강의 자료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서 강의 자료는 정말 참고용으로 핵심만 담은 거라 생각하면 되시고 앞으로 제가 실습하는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라인이라는 또 강점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빠르다 라고 느끼는 명령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잠깐 이시정지를 해놨다가 메모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파워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이제 보안 전문가를 위한 파워셀이라는 주제를 만들어 놓고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제 강의 메타스플로잇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하나의 어떤 한계점에 봉착을 했어요. 이게 파워셀이 뭔가 문제다라는 관점보다는 파워셀이라는 것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만큼 배경 지식과 어떤 기본기가 있는 만큼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워셀을 이용한 모이의킹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셸 커넥션 이라고 하든가 리버스 셸이라는 그런 개념을 모르고 혹은 그런 개념을 안다 하더라도 다른 도구를 이용을 해서 혹은 그냥 상용 도구라든가 혹은 오픈소스 올라와 있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개념을 익히고 실습을 해 보지 않으신다면 이 파워셀이라는 게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기본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입문자실 하면은 그런 기본기가 좀 다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드리는 어떤 개념적인 내용이나 키워드 그리고 이런 기법들을 그때그때 좀 찾아서 보시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걱정하실 건 없으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환경 구축 파워셀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환경 구축을 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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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